제가 자동차 부품 쪽에 요즘 좀 관심이 많아요. 그래서 오늘 종목은 바로 서진 오토 모티브라는 종목입니다. 서진 오토 모티브인데요. 이 종목 일단 매수가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3995원에 마감이 됐는데요. 4000원에서부터 4050원 라인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손절가는 일단 3750원 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관이 깨지면 이제 좀 한 번 더 출렁거림이 나온 이후에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라주고 밑에서 다시 한 번 3300원 라인에서 재매수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반등 시에는 이제 목표가는 1차 목표가 4500원 라인입니다. 4500원에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요. 4500원을 돌파해 준다면 이 종목은 저 위에 6000원 라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45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자.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6000원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. 그럼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바로 자동차의 클러치라든가 플라이휠이라는 엔진 부품 쪽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엔진에서 상당히 중요해요. 플라이휠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내연기관에서 보면 안에 배기통이 있잖아요. 그래서 402통, 602통 이렇게 있는데 배기통이 쭉쭉쭉쭉쭉 움직이면 이게 폭발을 통해서 힘이 전달이 되는데 폭발이 일정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 일정함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배기통 끝에다가 여기 휠을 하나 닫니다. 통니바퀴 같은 걸 하나 달아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가게끔 안정적으로 돌아가게끔 해주는 게 이게 바로 플라이휠인데 이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기아 현대 전체적으로 납품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 국내 차에 납품을 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동차 부품이 만든 회사인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왜 만드냐 왜 자동차 완성차 자체가 지금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좋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본다면 네. 이 회사의 크러치 크러치라는 부분이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공동 제작으로 지금 그 연구 개발이 들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내연기관도 있지만 이제 전기라든가 이런 가솔린이 아닌 전기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좀 안정적인 전기차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. 서진 오토모티브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와 좀 연관이 있다. 그래서 하이브리드 관련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연구 개발이 되면 그 이외에 이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점점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. 서진 오토모티브도 전기차 수소차 관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.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좀 이슈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 자체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으면서 이 서진 오토모티브 자체도 실적이 좀 안 좋아졌어요.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하이브리드라든가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 전향이 된다면 충분히 실적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자 그런 종목입니다.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과거에 이제 장대 양목으로 차트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깨지 않고 있어요. 전일 상한가를 갔던 부분을 깨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. 이 부분을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온다면 상한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을 한번 해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